시인으로 살아간 왕태 옛날에 왕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 왕조의 후손인 그는 이 씨가 세운 조선에서는 감히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왕씨에게 일감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과거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지 30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왕씨들은 오금을 펴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왕태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어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이 씨의 세상에서 왕씨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으니까요. 세상을 한탄하며 왕태는 거지처럼 산천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변두리에 어느 주막집에서 겨우 일자리를 얻었어요. 술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챙기거나 술과 안주를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관이나 술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개 중놈이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개를 부르듯이 오라 가라 하기 일쏘였지요. 더벅머리 노총각인 왕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혹 그의 성이 왕씨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임금의 자손이 오늘날은 중놈이로구나 하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런 것에는 이미 이골이 난 왕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일에만 열중했어요. 비록 술집 중놈이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꿈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부터 힘써 글을 읽히고 닦으리라. 왕태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코 출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과거도 볼 수 없는 왕씨가 벼슬살이를 꿈꾸는 건 역적 취급을 받을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너무도 잘하는 왕태는 시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런 돈벌이도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는 시의 아름다움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태는 어려서 조금 배운 천자문을 다시 깨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푸즉간에서 고기를 사오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막의 주인 할머니는 왕태가 책 읽는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다가 손님 옷에 술을 쏟는가 하면 손님과 부딪혀 말썽이 생기는 탓이었어요. 왕태야 내가 날마다 초를 하나씩 사주마 이제 밤에 글을 읽도록 하고 제발 낮에는 그놈의 책 좀 안 보이게 하렴 아무리 야단을 쳐도 듣지 않자 할머니는 왕태에게 초를 사주었습니다. 그 후 왕태는 책을 들고 심부름 다니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쉬지 않고 중얼중얼 읍졸이고 다녔습니다. 주막에서 일을 마치면 왕태는 초와 부시돌과 책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토글 속에 촛불을 밝히고 밤새 글을 읽기 위해서였어요. 초가 닿아 불이 꺼지는 새벽 역해야 내려오곤 하는 생활이 수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왕태도 셋으로 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시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저 혼자만의 시인이었지요. 실한 어떤 명예나 재물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예술이라는 걸 왕태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몸은 중놈으로 괄시받을지언정 마음은 신선들과 함께 논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야트막한 산중턱에 자리잡은 주막에는 오색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서울을 안고 도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광경이 한눈에 보이는 주막은 경치가 그만이었습니다. 봄, 가을이면 한량들이 소나무 그늘 아래 지은 작은 정자로 몰려들어 시를 짓는 모임을 열고는 풍경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선비들이 무리를 지어 나들이를 왔습니다. 노래 잘하고 시도 읊플 줄 아는 어여쁜 기생들도 선어 데리고 왔지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산에는 단풍이 연지곤지를 짓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황금 물결을 이루니 이 태평성대에 어찌 시한 수가 없겠는가 자 돌아가며 한 고절씩을 퍼보세 선비들은 먼저 술을 한 상 시킨 다음 돌아가며 시를 지었습니다. 기생들은 간간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흥을 도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도록 흥이 더하고 선비들은 더 많은 술을 시켰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선비들은 일어설 줄 몰랐어요. 왕태야 정자의 국화주 두 병 갖다 드려라. 노파가 소리쳤습니다. 왕태는 부엌으로 달려들어가 얼른 국화주 두 병을 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비들이 시를 읽고 있는 정자로 가며 저도 모르게 시를 중얼거렸습니다. 선비들은 도련 찬물이라도 덮어 쓴 듯 조용해졌지요. 기생들도 자기 귀를 의심한 듯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왕태가 읊은 씨는 가을밤에 꼭 맞는 절창이었고 그 목소리는 가을 하늘처럼 청하했습니다. 너 이리 올라오너라. 선비들은 왕태를 정자로 불러 올렸어요. 방금 내가 읍졸인 게 누구의 시냐. 소인이 술을 들고 오는 길을 언뜻 떠올라 읍졸여 본 것입니다. 선비들은 술이 깨버린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 말투와 풍행이 술집 중놈이로서는 범상치 않구나. 그 시를 진정 네가 지은 것이라면 어디 한번 여기 써보아라. 선비들이 종이와 붓을 내주었습니다. 황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붓을 잡고 단숨에 시를 썼지요. 선비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시를 외펐지만 이만한 구절은 흉내도 내지 못했다. 술집 중놈이가 이러할 진데 참으로 선비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마땅히 자리를 접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한 선비의 말에 아무도 예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고 왕태는 자신을 왕 한상이라 소개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불린 적도 있고 또 자신을 널리 알리기 싫은 까닭이었어요. 선비들은 왕태의 시를 챙겨 종종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 시는 서울에서 유명해졌어요. 올 가을은 보기 드문 큰 풍년인데 왕한상의 시가 있어서 더욱 풍요롭도다. 서울의 선비들과 벼스라치들까지 왕한상의 시를 줄줄 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를 지은 시인이 술집 중놈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왕태의 시를 가져간 선비들이 차마 부끄러워 그 말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태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루 일이 끝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초한자루를 주었고 왕태는 토굴로 올라가 글을 읽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겨울밤이었어요. 별들이 오돌로돌 떨며 반짝이고 부엉이도 춥다고 연신 울어댔습니다. 이때 학사 윤행임이 고개를 넘다가 왕태가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부엉이도 울어대는 겨울 달밤에 누가 글을 읽는고 싸늘한 겨울밤을 가을처럼 정량하게 만드는구나. 얘야 이 소리를 따라가 보자. 윤행임은 등불을 든 하인을 앞세워 토굴로 갔습니다. 이럴 수가. 윤행임은 너무 놀라 뒷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풀어헤쳐진 더벅머리에 노덕이를 걸친 채 글을 읽고 있는 왕태는 얼핏 보면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섬짓 겁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윤행임은 곧 의심을 풀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아름답고 목소리가 맑은 까닭이었어요. 윤행임은 왕태와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를 잘 지어 정조임금의 도타운 신임을 받는 윤행임이 한가 술집 중놈이와 친구처럼 묻고 답하며 시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행임이 물었어요. 혹시 그대는 왕한상이 아니신가. 왕한상은 이미 시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나를 왕한상이라 하나 본명은 왕태올시다. 윤행임은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왕태와 함께 지내고 이튿날 임금님께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왕태의 시를 익히 알고 있는 정조임금은 당장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지난 가을의 시는 참으로 절창이었다. 이제 겨울 끝 무렵이니 봄을 맞는 시를 한술 퍼보라. 왕태는 임금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검은 장막에 따사로운 바람이 일어나니 빛나는 아침 햇살 문에 비치네. 이 짧은 시는 정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조는 왕태를 자신의 호위부대인 장용영의 무관으로 임명했어요. 천민처럼 숨죽이며 살던 고려 왕씨의 후손이 어엿한 벼슬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 후 정조는 왕태가 시를 지어 올릴 때마다 푸짐한 상품을 주었습니다. 왕태는 조령 별장까지 승진했지만 끝까지 시인으로 살다가 이른 살에 숨을 거두었답니다. 벌받은 나무꾼 옛날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뜻밖에도 부채 두 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빨간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마침 나무를 하느라 땀이 난 참이라 빨간 부채를 펴서 헐헐 얼굴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나무꾼의 코가 뜨끈뜨끈하더니 점점 크고 높아졌습니다. 놀라 만져보니 한 주먹이 넘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코가 이렇게 커서야 어디 장피스러워 남의 앞에 서겠나 좋은 수가 없을까 본디대로 코를 낮추어야 할 텐데 나무꾼은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코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뜨겁고 화끈거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선 코를 서늘하게 식혀야만 했습니다. 빨간 부채로 붙이면 코가 더 커지고 더 뜨거워질 텐데 에라 모르겠다. 파란 부채를 붙여 코부터 식히자. 나무꾼은 코가 더 커질까봐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큰 마음을 먹고 파란 부채로 헐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렇게도 높고 화끈거리던 코가 본디대로 낮아지면서 화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요것 봐라. 그럼 이 부채들이 요술 부채로구나. 나무꾼은 다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빨간 부채를 펴서 헐헐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금방 코가 높아지면서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파란 부채를 펴서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금방 코가 낮아지고 본디대로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너무도 기뻐서 그만 나무할 생각도 잊어버리고 부채 두 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무꾼은 큰 소리로 부인을 불렀습니다. 이에 부인이 달려나왔어요. 아니 오늘은 왜 나무를 해오지 않고 벌써 돌아왔소? 나무가 다 모유 내 오늘 정말 보물을 주워서 횡재했소. 아니 벼랑간 횡재는 무슨 횡재요? 임자 놀라지 말아 이거야 이거. 나무꾼은 호주머니에 찔러둔 부채 두 개를 부인에게 내어 보였습니다. 이거 부채 아니요? 부채지 들림없는 부채지 그런데 말씀이야 이 부채가 예사부채와는 다르다 이 말씀이거든. 당신도 부채면 부채지 뭐가 다르단 말이요? 부인은 빨간 부채를 펴더니 자기 얼굴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임자 그늘 나고 싶어? 그 부채 이리 내놓아 그 부채 붙였다간 그늘 난단 말이요. 나무꾼은 얼른 빨간 부채를 빼앗았습니다. 당신 산에 나무하러 가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구려. 임자 내가 이 빨간 부채를 붙일 테니깐 내 코를 좀 보란 말이요. 나무꾼이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코가 점점 높아졌지요. 에이구머니 이게 무슨 일이요? 당신 당신 코가 징그러워라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여보 큰일 났어요. 의원을 불러올까요? 의원? 무슨 놈의 의원을 불러온단 말이요? 내가 의원인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코가 본디대로 되었어요. 부인은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보 이 옷을 부채 어디서 났소? 어디서 나긴 내가 나무하다가 주운 것이지 산신령이 내게 선사한 것이요. 내가 마음시착하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산신령이 감동해서 내게 주신 보물 아니겠소? 나무꾼은 혹시 자기 이외의 사람도 그렇게 되나 안되나 부인에게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의 코도 그렇게 되었지요. 두 부부는 정말 보물을 얻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 부채로 우리 돈을 법시다. 이젠 나무 같은 건 하지 않아도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소. 돈을 벌다니요? 어떻게 해서요? 이런 맹한 사람을 봤나 임자는 내 하는 대로만 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사는 부잣집 주인의 환갑날이 되었어요. 환갑잔치에 그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도 왔습니다. 나무 끄는 빨간 부채를 호주머니에 찌른 채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으로 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맞은 부자 자신도 땀을 흘리며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지요. 나무 끄는 나무 끄는 입 가장자리에 웃음을 띄며 그 부자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얼마나 기쁘시면 땀까지 흘리며 춤을 추십니까? 아니 이 사람아 기쁘다 뿐인가 환갑이란 우리 일생 중 제일 기쁜 날이 아닌가 어르신 제가 땀을 말리기 위해서 어르신을 부채로 부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춤을 추세요. 고마우이 나무 끄는 가져간 빨간 부채를 꺼내어 춤추는 부자를 따라다니며 부쳐주었습니다. 그래도 부자는 얼마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코끝이 뜨끈뜨끈 하기는 해도 술을 너무 마시고 춤을 추니까 더워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영감과 같이 춤을 추던 이웃 영감 하나가 부자 영감의 코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그늘 났네 갑자기 자네 코가 왜 그러나 이 사람들아 춤 그만 추고 이 영감 코 좀 보게나 이 소리를 듣자 모두들 춤추기를 그만두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부자 영감의 코를 쳐다보았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자 영감도 자기 코를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가 큰 주먹만한 것 같았어요. 술독이 오른개로군 아니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닐까 황감날 잘 먹으려다 오히려 병이 났군 그래 여기저기서 야단들이었습니다. 이 소동을 틈타서 나무꾼은 몰래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코가 뜨끈거려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아이코야 사람들은 별놈의 콧병이 다 있다면서 뿔뿔이 헤어져 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유명하다는 의원을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어요. 그러나 코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였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부자 영감은 먼 동네에까지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 방에는 콧병을 고쳐주는 이에겐 자기 살림의 절반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나무꾼은 이제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며 파란 부채를 호주머니에다 찌르고는 부잣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 콧병이 아직도 안 나오셨군요.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여보게 말마게 암환한 이 병으로 죽나보네. 방을 사방에다 써붙여 놓았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으니 이젠 도리없이 이 병으로 죽게 되었네. 어르신 그 병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옛기 이 사람 남은 아파서 죽겠는데 농담하는 것인가? 어르신 농담이 아닙니다. 이 사람아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자네가 무슨 수로 고치나? 들림없이 고쳐드릴 테니 그 방에 써붙인 대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 무슨 수로라도 병만 낫게 해준다면 여부가 있으려고 그럼 좋습니다. 여기 놓으셔서 눈을 감으십시오. 보좌 영감이 나무꾼 앞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대어 보좌 영감의 코를 살랑살랑 붙여주었어요. 그러자 영감의 코가 점점 낮아지더니 본 그것을 본 낫고 본 뒤대로 낮아졌어요.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자네야말로 의원보다 낫네. 그럼 나으리 그 살림 주다 말다 자네야말로 나를 구한 은인인데 그까지 살림이 문제인가? 이리하여 나무꾼은 부자의 살림 절반을 받아 편안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고된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거나 낮잠 자는 것이 일이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이 뒤뜰 감나무 밑 평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파란 부채와 빨간 부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언제나 이 두 부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때 부잣집 고양이가 나무꾼의 집 담 위에서 집안을 도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얼마 전에 나무꾼이 빨간 부채로 주인의 코를 높여놓고는 파란 부채로 코를 낮추는 비밀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아 간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양이는 그런 일이 있은 뒤 늘 나무꾼의 집을 되나들면서 부채를 어디에다 두나 하고 그것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은 나무꾼이 부채들을 평상위에 놓아두고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을 본 고양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옳지 됐다.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구나. 저 부채를 물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고양이는 그 두 부채를 입에다 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 형감 앞으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이 부채 때문에 주인이 혼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고양이는 우선 빨간 부채를 펼쳐서 자기 코를 붙여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의 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부자 형감이 눈을 휘둥그러니 뜨며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파란 부채를 펴서 살레살레 붙이자 코가 본디대로 낮아졌어요. 이것을 본 부자 형감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양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부자 형감은 자기의 병이 이 부채 때문이었고 부채 주인이 나무꾼인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형감은 당장 하인들을 보내서 나무꾼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빨간 부채로 나무꾼에 코를 붙여 주먹만하게 만들고는 광가에 넘겨버렸답니다. 며칠 뒤에 강가해서 부자 형감이 나무꾼에게 준 살림을 되찾아 주었으며 나무꾼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벼슬에 오른 고유 경상도 고령 땅에 한 소년이 찾아 들었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광주인데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흘러들었다고 했어요. 풍채에 벌써 장골티가 나는 소년의 이름은 고유 였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학자와 의병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고 경명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외고에게 돌아가시자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그저 고 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고 도령은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했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그들 익히지 않았는데도 총기가 있었고 고 경명의 후손답게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몹시 아꼈고 사람들도 그를 고 도령이라고 부르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고 도령은 장기 실력이 뛰어났어요. 때문에 장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 도령과 장기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을에 박좌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글을 많이 읽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장기 실력도 마을에서 으뜸이었어요. 그런 박좌수를 어느 날 고 도령이 찾아왔습니다. 좌수어른께 장기 한수 배울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고 도령인가 실력이 뛰어나다니 나도 한번 보고 싶었네 그런데 나는 장기를 둘 때 꼭 내기를 한다네 자네는 뭘 걸 텐가 고 도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 했습니다. 제가 지면 3년간 머슴사리를 하겠습니다. 자네가 이기면 저를 사위로 맞아주십시오. 이런 당돌하고 괘씸한 놈이 있나. 박좌수는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기 실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고도령이 거푸 장군 장군하며 밀고 들어오는데 멍군 멍군 하기도 바빴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쩔쩔매던 박좌수는 결국 내리 새판을 지고 말았답니다. 이제 약속대로 저를 사위로 맞아주실 거지요? 고도령이 체근하자 박좌수는 벌떡 일어나 장기판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박좌수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지요. 머슴사리나 하는 고아주지에 어디서 감히 헛은 소작이냐 써 꺼져라 고도령은 침착하게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화가 나셨습니까?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는 아버지를 본 박좌수의 딸이 물었습니다. 고도령이란 놈이 감히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지 뭐냐? 댁도 없는 소리지. 흥분한 아버지와 달리 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고도령이 비록 지금 머슴사리를 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훗날 반드시 큰 인물이 될 터이니 괄시하지 마시고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딸의 말에 박좌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쥐뿔도 가진 게 없는 고도령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말이냐? 박좌수는 어여쁘고 슬기로운 외동딸을 몹시 아꼈습니다. 자신은 가난하지만 번듯한 집안에 시집 보내리라고 다짐 만터였지요. 그런데 딸은 머슴에게 시집 가는 걸 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라던 신랑감이라는 듯 고도령을 칭찬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잘자란 나무도 깎아야 대들보가 되고 귀한 옥도 다듬어야 보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도령도 항문을 갈고 닦는다면 귀하게 쓸 것입니다. 딸의 말에 박자수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너무 화를 낸 것 같았어요. 실은 자신도 고도령을 좋아하는데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욕심에 그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눈앞에 이익만 생각했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여 고도령은 박자수의 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부부가 된 첫날 밤에 박자수의 딸이 고유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먼 광주에서 경상도 고령 땅까지 흘러온 데는 하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또 기회가 와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집안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나는 천자문조차 못 읽는 까막눈인데 나이 스몰이 다 되어서 무슨 공부란 말이오? 그러니까 남들처럼 집에서 한가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10년을 기약하고 각자 떨어져 살아요. 저는 열심히 길쌈을 하여 집안을 돌보고 서방님은 공부를 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이름을 떨치셔야지요. 고요는 팔쩍 뛰었습니다. 이제 떠돌이 생활도 그만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그였습니다. 게다가 남의 집 머슴사리가 아닌 처갓집 농사를 지을 꿈에 부풀어 있는데 10년을 기약으로 생 이별을 하자니 어이가 없었지요. 나는 자신이 없소. 비록 내 아버지께서 학문을 하셨고 의병장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일찍 돌아가시는 동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공부해 집안을 일으키라니 그건 기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소? 고유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으나 아내는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나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늦을수록 더 힘든 면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서방님은 천한 머슴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상 설령들이 굽어보고 힘을 주실테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산처럼 자라 세상을 덮는 그늘이 된답니다. 아내 박씨의 말은 한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유는 아내의 말대로 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리하여 첫낮밤을 지내고 노자똥과 보따리를 챙겨 세상을 찾아 떠났습니다. 경상도 합천땅이 이르러 고유는 한 세상을 만났어요. 어린아이 다섯 명을 가르치는 조그만 서당의 훈장이었지만 인품과 학문은 어느 학자 못지않았습니다. 고유는 코올릭의 어린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익지 않아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고유를 황소같이 힘만센 미련퉁이라며 놀렸습니다. 그러나 천자문을 뗀 다음부터는 달랐어요. 공부에 재미가 붙기 시작하자 고유는 밤낮없이 글을 읽고 썼습니다. 졸릴 때면 상투에 끈을 메어 천장에 매달고 글에도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공부했지요. 그렇게 5년쯤 지내자 새승이 등을 두드리며 고유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지금 과거의 응시에도 급제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2, 3년 더 공부한다면 너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다. 고유는 합천 해인사로 들어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약속한 기한을 1년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가 과거를 보았는데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고경명공의 후손이 살아있는 것만도 반갑기 그지없는데 장원을 하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동안 어찌 살았는고 임금의 말에 고유는 그동안 떠돌이로 살아온 것과 고령 땅에 머물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 한 약속 등을 숨김없이 아래 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심이로다. 10년 동안 집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공부를 하다니 특별히 그대에게 고령 형감을 제수하노라. 10년 만에 금이 환양 했습니다. 한대 무슨 생각 에서인지 그는 일부러 낡은 옷차림을 한 채 고령 땅에 발을 디뎠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마을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좌수의 짐만 낡고 기울어진 데다 사람조차 살지 않았습니다. 고유는 너무 놀라 가슴을 쳤어요. 가장이 없으니 어찌 살림을 꾸려 갔겠는가 병에 들어도 약을 쓰지 못했을 것이오. 흉년 때 굶어 잘못되지 않았겠는가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고유가 대문 앞에 조져 앉아 한탄 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한스 님이 말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동냥질 이라도 할 것이지 왜 여기 쭈그리고 있소. 스님은 고유를 진짜 거지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어찌 되었소. 여긴 박좌수가 살던 집인데 그 어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럼 남은 식구들은 어찌 되었소. 고유가 눈을 등잘만하게 뜨고는 물었습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남편을 어디론가 떠나보내고 배를 짜 팔고 또 다른 장사를 하여 꽤 부자가 되었답니다. 지금 어디 사는데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고유가 물었습니다. 바로 저 산 넘어 사는데 가장 큰 기와집 이라오. 박씨 부인은 시주도 자랄 뿐 아니라 나그네가 오면 노잣돈도 주고 거지들은 배같은 누나도록 먹여보낸답니다. 다 집 떠난 신랑 생각에 그러는 것이지요. 줄철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거기 나가 보시오. 고유는 고령 관하에 편지를 한통 넣고는 부리나케 아내가 산다는 마을로 갔습니다. 과연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커다란 기와집이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대문은 항상 열려있고 수시로 스님과 거지들이 드나들며 시주와 동량을 받아갔습니다. 고유가 문에서 기웃거리자 열 살쯤 된 동자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하다 온 듯 손에는 책이 두어건 들려있었지요. 도령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 그릇 적선하게 고유의 말에 동자가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습니다. 밥을 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나 선비 차림을 하고 구걸을 하다니 참 이상하군요. 신뢰가 안 된다면 성씨를 알려주시겠는지요? 동자가 예의를 갖추어 또록또록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갈하네. 결혼은 하셨습니까? 오래전에 했지만 지금은 헤어졌다네. 혹 처가 가문의 성씨가 박씨 아닌지요? 동자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한 듯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좌수 어른이 내 장인이요. 동자는 놀란 표정을 짓고는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여인이 벗어발로 뛰어나왔어요. 서방님 한눈에 고유를 알아본 아내가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미안하오 실은 10년 전에 부인이 마련해준 노잣돈을 강도에게 모두 빼앗겼소. 하지만 약속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공부한다고 흉내는 내보았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오. 부인은 약속대로 집안을 리토록 훌륭하게 일으켰는데 나는 이 꼴이 되었으니 부끄럽기 짝이었구려. 고유의 고유의 아내는 예전처럼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분수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인데 억지를 부릴 수야 없지요. 약속 기한을 채우신 것만도 애쓴 것이니 부끄러워 마십시오. 어쩔 줄 몰라하는 고유에게 부인은 더 다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저에게 당신을 꼭 빼어 닮은 아들을 주셨고 또 천석지기나 되는 재산을 허락하셨으니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습니까 서방님께서 몸성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고마을 따름입니다. 아내는 상냥하게 고유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의 절을 받은 고유의 눈에는 흥건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밖에서 피리소리 날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유가 편지로 지시한 대로 고령현의 아전들이 환영을 나온 것이었어요. 곧 하인이 달려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마님 관하에서 사람들이 신관사또를 모시러 왔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고유는 아내를 보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눈치채고 있었다는 듯 웃음을 머금고 말했지요. 짐작은 했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시옵니다. 깜빡 속일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고유는 아전이 가져온 관복으로 갈아입고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튿날 고유의 아내는 크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은 이웃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벼슬길에 올랐으니 다른 재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지요. 훗날 고유는 영남 관찰사를 지내고 벼슬이 찬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양반 옛날에 어리석은 양반이 있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이 양반이 돌새란 머슴을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방눈은 펑펑 쏟아지고 발목은 눈속에 푹푹 빠지는데 겨우겨우 꿩 한 마리를 잡았지요. 산을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이쯤에서 꿩을 구워먹고 가졌구나. 배고프던 참에 꿩을 구워먹자니 돌새는 신이 나서 불을 피웠습니다. 고기 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자 돌새란 녀석은 침을 꿀깍 꿀깍 삼켰어요. 그 모양을 본 양반은 새그머니 고기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저 아까운 고기를 돌새놈과 나눠먹어야 하더니 그러다가 양반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돌새야 줄 끝에 까짜를 넣은 세 줄로 된 시를 짓도록 하자.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고기를 다 먹는 거다. 양반은 글도 모르는 머슴놈이 무슨 시를 지으랴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새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꿩다리 한쪽을 쭉 찢어 번개 처럼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쫄깃쫄깐 맛이 있을까 냠냠 한번 먹어볼까 양반은 화가 나 펄펄 뛰었습니다. 이놈아 시도 안 짓고 왜 고기를 먹느냐 그러자 돌새가 말했어요. 거짜로 끝나는 세 줄로 된 시를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할 말이 없어 입맛만 쩍쩍 다실뿐 이었습니다. 그러자 돌새가 꿩다리 한쪽을 쭉 찢어 양반에게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고기를 안 드시면 기운이 없을 게 아닙니까 기운이 없으시면 넘어질 게 아닙니까 넘어지면 제가 업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까짜로 끝나는 시 세 줄을 지으며 놀리는 겁니다. 양반은 혼자 욕심부린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저 껄껄 웃었지요.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고기를 나눠 먹은 두 사람은 더욱 친해져서 산을 내려왔답니다. 글 모르는 머슴이라고 우습게 보았다가 큰 코 다칠 뻔한 겁니다. 피가 난 돌 미륵 옛날 옛적에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부자들만 살았는데 모두 사치스러웠대요. 청동으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고 집안에서도 찰떡으로 불도를 하는 등 사치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마을 인심은 어찌나 인색하고 고약한지 절대로 누구를 돕거나 남을 위해 돈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스님이 와서 시주를 달라고 해도 시주는 고사하고 공연한 욕설을 퍼부어 돌려보낼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시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시주가 뭐냐 하며 문을 꽉꽉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쌀 한 대빡 주는 사람 없고 돈 한 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는 저물고 어디 가서 좀 자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심이 사나우니 이놈들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이 시주받으러 왔다고 목탁을 치면서 연보를 외니까 사랑방문이 열리며 점잖은 영감이 나왔습니다. 어 대사님 이리 들어오세요. 날이 저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니십니까? 아 영감님 내가 여기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댁에서 하루 저녁 쉬었다 갈 수 있을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 쉬어 가야지 들어오십시오. 스님이 들어가니까 저녁을 내왔습니다. 스님이 저녁을 먹고 가만히 주인을 보니까 이 마을에는 이 집밖에 살릴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은 살려야겠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서는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승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영감님께 당부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곳은 망합니다. 물속에 잠길 테니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이사를 가십시오. 앞으로 오래지 않아 여기가 물로 망합니다. 아 그럼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일러드리리다. 저 산 위에 있는 미륵. 그 미륵의 코에서 피가 나오면 망하는 줄 하십시오. 홍수로 마을이 다 잠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영감은 스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두고는 그 뒤로 매일 미륵을 보러 다녔습니다. 돌에서 피가 난리가 있나요? 그런데도 영감님은 대사의 말을 고지 고때로 믿고 매일매일 올라갔지요.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날마다 올라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영감이 미륵이 있는 산을 허구한 날 다니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올라 다녔지요.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영감을 쫓아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왜 그러나 거길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미륵을 왜 보러 다니세요?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대사가 그러는데 미륵 코에서 피가 나면 이곳이 망한다고 하네. 난 그때 이사 가려고 하니 자네도 그때 이사를 가게. 영감님도 미륵 코에서 어떻게 피가 납니까? 돌인데 그거야 알 수 있나? 그리고 헤어져 갔습니다. 이놈의 영감 한번 속아봐라. 영감이 이사 가면 그 집이나 싸게 사야겠다. 그 사람은 닭을 잡아먹고서는 그 피를 미륵 코에다 묻혀놓고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영감님은 또 산에 올라갔지요. 미륵의 코에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한 영감은 그늘났다. 짐 싸라. 다 싸라. 영감님이 부랴부랴 짐을 싸서 불쑥 떠나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은 누가 삽니까? 싸게 파시지요? 그래 그래 사라. 영감님은 집이랑 물건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영감이 떠나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 뒤 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터조차 찾아볼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체제공 이야기 옛날 옛날에 열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모여 조촐한 잔치판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봄에 이산에 들어와 한솥밥을 먹은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두들 부지런히 공부했으니 각자 시를 한 수씩 지어 나누어 가지도록 합시다. 흥이 무르익자 판서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조소이다. 바람불정마다 나뭇잎이 애달프게 지는데 어찌 이별의 시 한 수가 없겠소? 그거 재미있는 일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 장차두가 장원을 할지 짐작할 수도 있겠지요. 모두들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15에서 20세쯤 된 그들은 권세있는 양반집 도령 이었습니다. 누구는 재상의 아들이고 누구는 정승판서의 친척이거나 자재라고도 했지요. 그들은 서로 질세라 재주를 뽐내며 붓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시를 서로 주고받으며 칭찬을 곁들인 덕담을 나누었지요. 왜 내시는 돌려보지 않는 겁니까? 구석진 곳에 오독하니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미처 그대가 있는 줄 몰랐네 그려 하도 조용해서 없는 줄 알았지 뭔가 자네가 직접 소리내어 읊어보게 판서의 아들이 웃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은 늘 도령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집안도 볼품없는 데다 가난해서 절의 하숙비로 내는 시줏돈조차 제대로 못내는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했습니다. 가을 바람 불어오니 잔나무에는 매가 새끼를 치고 눈 내려 텅빈 산에 호랑이가 정귀를 기른다. 도령들은 언뜻 시를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한 도령이 입을 열었어요. 매와 호랑이의 기상을 본받으려는 건 좋지만 너무 허황되지 않은가? 참새는 매가 될 수 없고 강아지가 범 될 리도 없으니 말일세. 소년과 그 집안이 보잘것 없음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골짜기는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서서는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갔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던 재상의 아들이 소년의 시를 다시 보고는 챙겨 넣었습니다. 아버님 이 시를 좀 보아 주십시오. 뭔가 깊은 뜻이 있는 듯한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온 재상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소년의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시냐? 재상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이번에 같이 절에서 공부한 친구가 이별 자리에서 지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너와 친구들이 그를 놀려대며 업신여격 했구나. 예 아직 어리기도 하고 집안이 볼품 없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녀석들 재상은 혈을 끌끌 차고는 시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매는 가을에 새끼를 치지 않는다. 가을에 태어났다면 추운데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 용맹스런 매가 되지 못할 테니까 이는 곧 소년이 자신을 놀려대는 너희들이 볼품없는 물이라고 조롱한 것이다. 다음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생각해보아라. 눈으로 덮인 산에서 호랑이가 홀로 달빛을 받으며 기계를 기르는 모습을 이는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대장부의 억센 기상과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곧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아이 이름이 무엇이더냐? 충청도 홍주 사람인데 관심을 두지 않아 이름은 잊었습니다. 재상이 무릎을 철썩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아까운 벗을 놓쳤다. 이 아이는 장차 크게 될 인물임에 분명하거늘. 인물은 역시 인물을 알아보는 법일까요? 재상은 시만 보고도 그 가난한 소년이 장차 크게 되리라는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체제공 이었습니다. 체제공은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당당했고 선비의 채통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정형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그는 15세의 지방 과거에 합격한 다음 서울의 성경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이 된 체제공은 대과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가난은 그의 삶을 옥죄어 지필목조차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이에 체제공은 어느 재상집을 찾아갔습니다. 15세 초시를 한 후 7,8년 공부하다가 한번 재주를 시험 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사용할 종이와 북과 먹이 여의치 않아 대감의 도움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뚜렷한 낡은 도포를 입고 도움을 청하면서도 체제공은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기계에 있는 모습에 감동한 재상은 즉시 지필목을 한 짐이나 되게 주었지요. 아니 자네 왜 쳐다보고만 했나 지필목을 내주어도 크게 감사하는 빚도 없이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 체제공에게 재상이 물었습니다. 소인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여 재상께서는 선비로 하여금 이 짐을 등에 지고 가게 하시렵니까? 여전히 당당한 체제공의 말에 재상은 얼른 사과하고는 하인으로 하여금 져다주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서야 체제공은 감사인사를 하고는 재상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어요. 낡은 도포 속에 걸쳤던 구피 조각 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민들이 있는 옷으로 소모 대신 추위를 막는 내복의 일종이었어요. 양반이 그런 옷을 입은 게 드러났으니 부끄러운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제공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재상댁 하인에게 구피를 메어달라고 했어요. 가히 재상 까미로다. 당당하게 나가는 체제공의 뒷모습을 보며 재상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의 체제공은 대과에 급제했고 그 후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주변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는 말을 자주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하지요? 싫은 공부를 하라고 하면 더 싫어질 것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시엔으로 살아간 왕태 이야기는 역시 공부는 세세로 하고 싶어서 했을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싫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좋아서 했을 때 가장 빛을 바라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